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출근을 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드디어 금요일 금요일에 드디어 금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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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 너무 귀여워 그럼 알겠어 불금인데 쌀국수나 먹지 마스콧에서 쌀국수 맛있긴 해 지금 그래도 추워가지고 조금 국물이 땡기긴 땡겨 엄청 추워 오빠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나 진짜 울어죽는 줄 알았어 나 여기 좀 앉아봐 추워 죽겠어 따뜻해 따뜻해 아 잠깐만 나 저 옷 좀 입어야겠어 너무 추워 너무 추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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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